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이용해서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1세대가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한 그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이용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잘못하면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주의할 것들은 제가 질문 4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가? 이 말은 곧 농어촌 주택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일반 주택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거냐 여기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 농어촌 주택 부수 토지에 농어촌 주택을 신축한 경우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가지고 있던 다른 주택, 일반 주택이죠. 그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가? 이 말은 농어촌 주택을 매수해서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 자기가 건설한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문제이죠. 세 번째는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면 이 자체만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 상태에서 추가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정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2년 이내겠죠. 그 기한 이내에 정전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가? 이 말은 이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리고 농어촌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이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냐? 대한 질문이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한 개의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농어촌 주택을 2개 취득한 겁니다. 이때에도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그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이 말은 농어촌 주택을 하나만 취득한 게 아니라 2개 이상을 취득했을 때 그때에도 이렇게 양도세 특례를 적용시켜 줄 거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매달 국세청에서 올려주고 있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지리 탑10 자료를 바탕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라는 건데 사례자의 사례를 보니까 2017년 3월 달에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 달에 일반 주택을 취득하죠. 그리고 2024년 5월 달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예정인데 이렇게 일반 주택을 먼저 가지고 있다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일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보니까 1세대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례처럼 농어촌 주택을 먼저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까 주의하시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주택을 먼저 가지고 있다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농어촌 주택을 먼저 가지고 있다가 일반 주택을 취득해서 그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법조항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실 법조항은 조세특례제안법 제99조의 4 내용입니다.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만약 농어촌 주택이라면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만약 고향 주택이라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채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 등 취득 전에 가지고 있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 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봐서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본문 내용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바로 여기죠. 농어촌 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해서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 조항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농어촌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취득해서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 그때 이 조항을 적용시켜주겠다라는 거니까 표로 정리해보면 이거죠.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 후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한 이후에 일반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조항에 나온 대로 농어촌 주택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양 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해야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일물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건 조금 더 지켜보면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원래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2020년 12월 말에 이걸 다시 일물기한을 2년 연장시키면서 올해까지로 는 거거든요. 또 올 말에 이 기간이 조금 더 늘 수 있으니까 이 기간은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가지고 있다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이러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 주의하시고 혹시 법 조항에서 농어촌 주택과 고양 주택의 세부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이게 좀 깁니다. 한번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걸 천천히 읽어보시거나 글씨가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께서 직접 조세특례제안법 제99조의 4 이걸 찾아보시면 농어촌 주택과 고양 주택의 세부 요건이 있는데 지역적인 요건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금액 요건을 보시면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이게 이제 기준시가인데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이야 만약 한옥이라면 4억 이하면 되고요. 고양 주택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은 기준시가 2억이야 만약 한옥이라면 4억이야 이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역적인 요건도 충족은 해야 하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의할 점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국내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지고 있던 농어촌 주택 보수 토지에 농어촌 주택을 신축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앞선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건 앞선 법 주항을 한번 다시 보면 제가 밑줄로 표현했는데요. 앞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채 주택을 취득 그 취득에서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 이게 바로 신축입니다. 그래서 이 신축도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비저정자상 지역에 소재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이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추가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자 이때에도 일시적 이 주택 중에서 정전 주택을 신규 주택 최대 길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법 조항을 보시면 자 여기서는 본문 마지막 줄입니다. 그 농어촌 주택 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 주택 등을 해당 주택의 소유 주택이 아닌 곳으로 보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해당 농어촌 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다시 사례로 와서 이렇게 일시적 이 주택 상태에서 이 정전 주택을 아직 팔기 전에 다시 추가로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농어촌 주택은 일시적 이 주택에서 정전 주택을 팔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니까 정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농어촌 주택을 2개 취득하는 거죠. 하나가 아니고 2개를 취득했을 때 이때에도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그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받을 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법조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 주택을 취득해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향 주택이든 농어촌 주택이든 1채 주택만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앞선 사례에서 국내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농어촌 주택을 1개가 아닌 2개를 취득해서 이렇게 집이 3개가 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그 일반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분이 농어촌 주택을 하나만 취득했다면 이때는 가능하겠죠. 하나만 취득한 거니까. 자 그래서 농어촌 주택을 몇 개 취득했느냐 그리고 농어촌 주택 외에 만약에 주택이 하나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1주택 특례가 됐을 때 해당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이런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서 일반 주택을 취득한 거냐 아니면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거냐에 따라서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이용해서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 알아봤는데요 고향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에 대한 질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talk